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교재 기본서 320페이지입니다. 320페이지 보시면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 양도일은 소득 비과세입니다. 계율을 보시니까 비과세대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 양도일 현재요. 항상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하죠.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등기된 1주택과 딸린 토지를 몇 년 보유해요? 2년. 가로 안에 보니까 비고주자가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고소 투지 아니한 비고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고주한 상태로 고주자로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고소가 있는 고주자로 선환될 때는 고주자의 주택인 경우에 몇 년 보유해야 돼요? 3년 이상 보유한 후 2년 그리고 3년 이상 보유 밑줄이고요. 양도한 경우에 양도세를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세대가 양도일 국내 1주택을 몇 년만 보유하고요? 2년 보유하고 양도하면 비과세입니다. 다만 비고주자가 고조로 전환될 때는 몇 년을 보유해야 돼? 3년을 보유해야 되고요. 이렇게 기억하고. 그 다음에 니은번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요.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보유한 2년 비고주자 고조로 전환될 때는 3년 이상이고 여기 밑줄입니다.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몇 년? 2년 이상 해야 한다 밑줄이에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는 몇 년 거주해야 한다? 2년 거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이 어딘지 321페이지 남아있는데 이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시험에서 조정 상 지역을 물어보진 않아요. 서울 그러면 그냥 조정 상 지역 이 정도만 생각하시고 이거 나오진 않으니까 참고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비과세가 배제되는 경우 봅니다. 동그라미 기업번 밑줄입니다. 비고주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에 배제됩니다. 여러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양도속세를 비과세해 주는 이유는요. 1세대 1주택자에게 주택이라는 것은 자산적 가치의 그것도 있지만 우리 사회와 국가의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의 보금자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속세를 비과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비고주자가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해 그 사람의 보금자리는 해외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고주자가 국내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은 비과세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여러분. 예외가 있지만 원칙은 배제됩니다. 동그라미 니은번입니다. 실거래가액이 다 밑줄입니다. 실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번 미등기 양도주산의 경우 자기 명의로 취득에 관한 등계하장고 팔았다? 비과세 배제됩니다. 동그라미 니은번 허위계약서 작성의 경우 밑줄이요? 비과세 배제됩니다. 허위계약서 작성 어떤 거냐?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대시 끊습니다. 다른 건 안 되고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격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대시 끊고요. 이런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여기 밑줄입니다. 받았거나 받을색에서 다음에 구매했다는 금액을 뺀다 그랬습니다. 포인트인데 뺀다. 그 다음에 어떤 금액을 빼느냐? 박스 안에 A번이요.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본 그 상출세과 그 다음에 이 밑줄입니다.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의 차액, 차액과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작은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색에서 뺍니다. 그럼 이게 어떤 얘기인지 기출이 한번 됐어요. 이미 이게 그래서 사례문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 기출이 됐었는데 사례문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 사례문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어디냐면 한 장 넘겨보세요. 322페이지 예제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22회 때 기출이 이렇게 됐어요. 이게 고해의 개정세법이었거든요. 허위계약서 작성, 업계약서나 따옴계약서 쓰면 비과세 감면 다 배제한다는 거. 이게 그 해 당의 개정세법이었는데 고해 22회 시험 때 이렇게 사례문제로 나왔어요. 이렇게 사례문제로 나왔는데 한번 볼까요? 소득세법상 양도세의 비과세상인 1세대 1주택을 고조와 갑이 특수관계없는 의뢰계 담과 같이 양도한 경우에 양도속세의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정화할 때 비과세 받을색에서 뺄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매매계약 체결이 2010년 7월 10일,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이 3억 5천, 양도시의 시가매 실거래가액이 3억 원. 딱 보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다운계약서 쓴 거예요 지금? 업계약서 쓴 거지. 업계약서 쓴 거죠? 자, 갑의 주택의 양도속세 비과세 관한 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 양도속세, 비과세 안 해준다고 해서 양도속세 계산한 산출세액이 3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딱 나왔어요. 22회 시험 때 어떤 수강생들이 제가 합격자 모임에서 갔더니 제가 합격자 모임에 갔더니 어떤 수강생이 그러잖아요. 교수님, 교수님, 올해 계산 문제 나온 거 맨 마지막에 그때 당시에 이게 있었어요. 책형에 따라 다르지만 그 수강생은 맨 마지막 문제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2차 과목을 전부 다 같이 같은 시간에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중개사법 풀고, 공시법 풀고, 그 다음에 세법 풀고 맨 마지막에 이 문제가 딱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례 문제, 계산 문제니까 통과 안 풀라고 통과하려고 딱 하는데 왜냐하면 공법이 사신 문제가 또 뒤에 버티고 있으니까 빨리 공법 풀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세법 개산 문제 안 풀라고 지나가려고 딱 하다 보니까 매매계수의 거래가, 실거래가 이게 딱 나오더래요. 그래서 딱 보니까 아, 제 음성이 들리더래요. 제가 그랬거든요. 고해 계정세법. 허위계약서, 업계약서나 땅계약서, 허위계약서 작성하면 비과세 감면 배제한다. 이거 기억하고 또 하나 작은 금액, 이거 꼭 기억하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수강생이 이걸 딱 보니까 3억 5천, 3억 원, 3천만 원. 적은 거, 제 음성 딱 들리니까 뭘 썼어요? 3천만 원 딱 봤더니 복이 있어. 4번 딱 찍었습니다. 맞았어요.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원래는 비과세 안 해준다고 양독세 계산한 산출세액 3천만 원과 그 다음에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의 차액이 얼마예요? 차액이 3억 5천하고 3억 차액이 얼마예요? 5천만 원 차액과. 이 차액과 비과세 안 해준다고 양독세 계산한 산출세액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둘 중 적은 거예요. 원래 이거 둘 중 적은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수 있게 뺍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3천만 원. 그래서 결국은 3천만 원으로 과세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뺀다는 의미가 다른 거 싫어하지 마세요. 이 금액으로 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수강생, 답을 맞출 만한 자격 있는 수험생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모르고 가서 답만 간다고 제음성이 수업을 잘 들으니까 딱 적은 거 3천만 원 딱 맞았는데 맞았잖아요. 하아, 그 수강생처럼. 그래서 수업을 잘 들으면 항상 뒷걸음질을 치다가 답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산 사례 문제 나왔으니까 또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고요. 이것만 꼭 기억합니다. 허위가 작성했다 그러면 매매가액수에 적은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을 다르게 적었다. 그러면 비과세 감면 둘 다 배제한다는 거. 작은 금액을 뺀다, 더한다, 뺀다. 이것만 딱 키워드 알고 있으면 답 고른대 지장이 없어요. 비과세 감면 둘 다 배제, 작은 금액, 뺀다, 더한다, 뺀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답 고른대 지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1세대 봅니다. 원칙이요. 1세대 하면 고자면 그 배우자. 가로안에 법률상 이혼했는데 생길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하러 보기에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 포함. 그렇죠. 가짜로 이혼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들과 같은 주소, 고소에서 생길 같이 하는 자들을 우리가 같은 자로서 배우자의 식계점 비속 포함해서 그 형제, 자매, 취약, 질병, 요양, 근무상인편, 사업상인편으로 본래 주소, 고소를 일시 퇴근한 자도 포함해서요. 그렇다면 일시 다 집값고 있는 세대는 다 주소 옮겨 놓을 거니까 가족 단위를 말한다. 그래서 1세대 그러면 실무적으로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있으면 1세대는으로 봐요. 그래서 고자면 이렇게 배우자 그들과 동일한 주소, 고소에서 생길 같이 하는 가족 전원을 말하고요. 동그라미 2번. 원래는 배우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데 배우자 없이도 1세대를 보는 경우요. 다음과 같다. 그래서 기억번 나이가 몇 세요? 30세 이상이면 1세대. 나이가 30세 이상이면 배우자 없이도 단독세대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기도 평택의 어떤 여성 수강생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 제가 28세 미혼인데요. 옛날에 물어봤어요. 경기도 평택에서. 28세 미혼인데요. 그런데 제가 미혼인데 제가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부모님하고 주소를 제가 부모님 주소에서 딴 데로.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제가 직장생활을 해가지고요. 직장생활을 해가지고 아파트요. 조그만 거 하나 사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부모님하고 같이 있는데 주소를 제가 딴 데로 해놓으면 제가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건가요? 나이가 30세가 안 됐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나이가 30세 이상 노초녀 노총. 죄송합니다. 요새는 30세 이상의 노초녀 노총가 아닌데. 어떻게든 하여튼 30세 이상이면 세대별이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30세 이상이면 세대별이 가능한데 제가 그런 얘기도 해드리는데. 또 지금처럼 28세인 경우에도 될 수도 있고요. 좀 이따 얘기해드리고. 그럼 보세요. 그 얘기는 전에. 나이가 30세 이상이면 부모님이 잘 들어봤어요. 30세 이상인 결혼한 미혼 우리 청춘들.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집 하나를 사는데 집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집 하나를 부모님 명의로 살라고 해요. 그럼 아버지 엄마 이거 아빠랑 엄마 명의로 하면 1세대 유택되어 그러지.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30세 이상이니까 이번에 사는 집은 제 명의로 해가지고 저를 딴 데를 주소로 옮겨놓으면 그럼 세대별리가 돼요. 물론 증여세 문제라든가 자금 출처 이런 건 고려하지 않고요. 자 어떤 간에 그래가지고 주소를 옮겨놓은 다음에 그럼 각각 1세대 유택이에요. 그래가지고 팔면 나중에 각자 둘 다 집을 비받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놓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부모님이 야 네 명의로 된 그 주택 있잖아 그거 이번에 팔라고 하는데 인감조정 갖고 와봐 네 거. 자 그러면은 알았어요 아버지. 그런 다음에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인감조정 찾는 것처럼 하다가 짐을 꾸려가지고 그 길로 집을 나가보요. 자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용서할 테니까 돌아와라 그럴 때 아버지 이거 네 명의로 된 거 이거 다 주세요. 그래가지고 10장 가갈 때 갖고 가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이가 30세 이상이면 세대별리 가능해요. 또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세대별리 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디귿번 이제 이게 법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약은 주택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엔드 독립된 생기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길게 돼 있지만 결국은 일정한 소득세법상 소득이 있으면 세대별리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건 잠깐만 보세요. 이거 아까 그 얘기에요. 28세 미혼여성 수강생인데 직장생활해가지고 제가 집 하나 조그만 거 장만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면 부모님과 같이 있는데 주소를 딴 데로 옮겨놓으면 세대별리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30세 안 되는데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소득세법상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세대별리 할 수도 있어요. 이건 30세 안 됐어서.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결혼 안 한 남성 수강생들한테 꼭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생 조언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똑순이하고 결혼하면 보세요. 벌써 28세인데 어떻든 간에 직장생활해가지고 조그만 아파도 사놓을 정도의 똑순이면 이런 여자와 결혼하면 나중에 노후가 편안해집니다. 이런 여자는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나중에 결혼을 살다 보면 월급이나 꼬박꼬박 이런 돈을 갖다 주면 나중에 어느 날 여보 어느 동네로 나와봐. 그래가지고 퇴근길에 나오라고 해서 나갔더니 내 손을 꼭 잡아주면서 여보 그동안 돈 버는 고생 많았어. 내가 당신 몰래 저기 저 아파트 하나 사놨어. 그러면서 열쇠 딱 지워질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여자와 결혼하라.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얼굴 생긴 거 있잖아요. 그것만 너무 따지지 마세요. 얼굴 생긴 거 따져가지고 그것만 보고서 결혼했다가 나중에 그 얼굴 있잖아요. 살다 보면 부부가 살다 보면 식탁에서 마주 앉아서 밥을 먹을 때 얼굴을 보면서 밥 먹거나 대화하거나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반찬을 보면서 뭘 먹을까? 반찬 보면서 어 그래 얘기해 봐. 어 그래 뭐라고? 어 그래? 하면서 반찬 보면서 얘기가 이루어지고 거실에 소파에 TV를 마주하고 앉으면 같이 얼굴 보면서 얘기할 일이 없어요. TV 보면서 어 그래 뭐라고? 그러면서 TV 보고 얘기하죠. 얼굴을 자세히 볼 일이 별로 없어요. 살다 보면은. 그러니까 얼굴 따지지 말고 이런 떡순이하고 결혼하면 노후까지 편안해진다. 제가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 없이도 단독세대 구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323페이지 양가로 3번으로 봅니다. 양돌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요. 자 쭉 여러분들 뭐 이런 건 주택의 정의 이런 걸 읽어보는데 니은 번 봅니다. 양돌 현재 1주택 보유. 양두 당시 국내 1주택을 보유한 것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2년에 보유한 동안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돌 현재만 1주택이면 된다. 이게 이제 다음에 개정이 되는데 아직은 올해까지는 우리 시험까지는 하여튼 양돌 현재만 1주택이면 돼요. 과거에 TV 몇 해 있었는데 다 팔고 양돌 현재만 1주택이면 되고요. 또 그 다음에 D급번 봅니다. 국내 소재하는 주택으로만 판단해요. 땡땡 봅니다. D급번 찾으셨습니까? 비과세우 판단 시 1주택은 양돌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그러므로 국내 주택 한 채와 국외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고조자가 국내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1주택 양도로 봐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국내 주택 하나가 있고 해외 주택 하나가 있어요.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 몇 주택 양도가 되는 거예요? 1주택 양도입니다. 해외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내에만 1주택이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해외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계산에 포함하지 않고요. 또 동그라미 2번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 양도성만 비과세하는 게 아니라 주택과 함께 양도되는 일정 면적까지 주택 부수 토지 양도량 소득을 비과세합니다. 그 비과세는 주택 부수 토지 박스 안에 기업번 도시지역 내 밑줄이 몇 배요? 주택 정착 면적의 몇 배?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까지 부수 토지로 보고 그 주택과 함께 양도되는 일정 면적까지 주택 부수 토지 양도성을 비과세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24페이지 잡다한 내용들 있죠? 이런 내용들은 다음에 유약집 할 때 제가 쭉 이런 것들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지난 순환에도 대충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다음에 유약집 할 때 쭉 설명드리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일단 보고 특히 특례, 지난 순환에 강의하지 않았던 특례를 강의하기 위해서 잡다한 것들은 넘어가고 다음 순환에 또 정리해드릴게요. 325페이지 보입니다. 양가로 서방. 국내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양도인제 국내 1주택을 보여야 되고 2주택을 몇 년 보유해야 돼? 2년 보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아까 봤다시피 2년 보유하고요. 비고자고 고자로 전환될 때 몇 년 보유해야 되고요? 3년이요. 할리아트 표시 되어있죠? 그런데 니은번 조정대상 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인 주택을 조정대상 지역 0,9일 그러니까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한이 2년 이상이면서 그 밑줄 아까 줄고 썼죠? 거주기한이 몇 년? 2년 이상이 한다는 거. 그래서 서울 같은 조정상 지역에서 여러분요. 서울 같은 경우에서 2017년 8월 2일까지 취득한 주택은 8월 2일까지 취득한 주택은 보유만 하면 돼요. 거주 안 해도 돼요. 거주 요건 필요 없이 2년 보유하면 비교하세요. 그런데 다만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일 때는 보유한 중에 몇 년 거주해야 돼? 2년 거주도 해야지만 1세대 때 비교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잡다한 내용들을 생각하고 내려와서 325페이지 동그라미 2번 예외를 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해야 되는데 2년 보유를 못했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입니다. 먼저 동그라미 기억번호입니다. 건설임대주택 특례입니다. 일단 제목을 기억하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특별법 규정에 따른 밑줄입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건설임대주택의 여기 포인트입니다. 임차일로부터 해당주택의 양도일까지 기간 중 3대 전원이 거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괜찮고요. 일부 거주하지 못한 걸 봐두고 거주기간이 몇 년이요? 5년 이상인 경우 밑줄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나오네. 이건 제가 그냥 바로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어떤 얘기냐면 건설임대주택이 있어요. 건설임대주택입니다. 이거 매입임대주택은 안 돼요. 처음부터 임대주택으로 건설된 건설임대주택이 돼요. 주택을 내가 사가지고 임대하는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임대주택으로 건설된 건설임대주택이요. 이 시점에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1세대 1주택입니다. 건설임대주택이 1세대 1주택이라고 할 때요. 건설임대주택을 이 시점에 취득했다고 했어요. 제가 건설임대주택을 이 시점에 임차를 했어요.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생겨가지고 취득을 했고요. 얼마 안 있다가 팔아요. 양도속세 보유기간은 일반적으로 취득을 해서 양도까지인데 이 보유안이 2년 미만이에요. 2년 미만 보유했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비과세 받을 수 있냐. 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취득이 아니라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이 거주한 거주기간이 몇 년이요? 5년 이상이면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 1세대 1주택, 건설임대주택 2년 미만 보유에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십니까 여러분? 이거 실무적으로도 이런 경우 많이 접하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동가라미 니음번입니다. 수용 등 공공사업용 양도.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주택 및 부수도지의 그 아랫줄 전부 일부가 공치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협의해서 수용되는 경우는 당연히 내가 뭐 2년 보유하고 싶지 않았나요? 당연히 수용당한 걸 어떻게?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1세대 1주택이 수용당하는 거예요.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꽃표시 보니까 일부 수용의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5년 내 양도하는 잔준주택 및 부수도지를 포함한다. 일부만 수용당해서 남게 된 잔존 부분 짜투리 필요 없잖아요. 이거 잘 안 팔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간을 넉넉하게 줘요. 잔존 부분은 몇 년 내? 5년 내 양도하면 잔존 부분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1세대 1택 전부 일부가 수용당했다? 무조건 비과세입니다. 보장관 관계없이. 체크하시고 수용 제목만 체크하시고 326페이지 봅니다. 디귿번 봅니다. 디귿번. 디귿번 해외 이주의 경우입니다. 해외 이주법에 따른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거는 당연하죠. 내가 2년 보유하고 싶지 않았나요? 그리고 여러분 악용의 소지가 적어요. 양도소득세 때문에 순수하게 내가 집 묘원에 파는데 양도세 회피하려고 양도세 안 내려고 포탈하려고 이민 가는 사람. 여러분 봤어요? 아유 그까이 세금 때문에 이민을 그고 함부로 그고 그러니까 악용의 소지가 없어서 해외 이주의 경우는 이거 2년 미만 보유해도 정당한 사회가 있다고 해서 비과세. 그런데 단서를 잘 봐야 돼요. 출국 1년제 1, 2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쭉 미칠입니다. 출국 1년부터 몇 년이요? 2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비과세입니다. 출국 1년부터 몇 년 내 팔아야 돼? 2년 내 팔아야 돼요. 그 다음에 동가림 리을 번 장기 국외 거주 경우입니다.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 거주를 필요하는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을 출국하는 경우도요. 역시 보유한 2년 미만 보유해도 비과세. 다만 이것도 출국 1년제 1, 2세를 보유하는 경우로서 쭉 미칠입니다. 출국 1년부터 몇 년 내? 2년 내 양도해야 돼요. 그래서 출국 1년부터 3년이 되는 때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입니다. 땡입니다. 출국 1년부터 역시 이것도 2년 내 팔아야 됩니다. 동가림 미은 범보입니다. 취약 등 부득이한 사유 양도입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입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밑줄이고 동가림 1번이요. 첫 번째 요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두 번째 요건입니다.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 유형 등 기타 부득이한 사료 양도하고 밑줄이고 동가림 2번입니다. 이런 부득이한 사료 양도했어야 돼요. 또 다른 시군으로 다른 시군으로 그 아래줄까지 중간까지 끝까지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죽을 이전하는 경우 밑줄이고 동가림 3번입니다. 요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거는 1년 이상 만약에 인천광역시에요. 인천광역시에 1세대 1주택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요 주택을 1년 6개월 보유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2년 보유를 못했어요. 근데 이 주택에서 1년을 거주했었습니다. 1년 이상 거주를 했습니다. 자 이 주택을 취약이나 취약이나 질병의 요양, 근무상 형편, 또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같은 것도 포함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같은 부득이한 사료 양도하고 다른 시군으로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합니다. 다른 시군으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로 대전광역시로 서울특별시로 대전광역시로 주거를 이전합니다. 그랬을 때 이 인천광역시 1세대 1주택은 2년 보유를 못했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요거 몇 년 거주했어야 돼? 1년을 거주했어야 됩니다. 근데 시험에서 8개월 거주하던 주택이었다. 10개월 거주하던 주택이었으면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드시 몇 년? 1년 이상은 거주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취약. 나중에 뭐 또 말씀해 주시면 5, 6월 달에 강조 드리겠지만 취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안 돼요. 마음대로 옮길 수 있으니까.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취약이나 질병의 요양.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 그렇지 않나 보세요?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허리 아픈데. 그래가지고 병원 가서 자꾸 허리 아픈데. 엑스레이 상으로 이상이 없는데. 그래도 허리 아픈데. 그래서 자꾸 아프다고 하니까 의사가 진단 2주. 이런 거 할 수 있으니까.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고요. 근무 상용편이요. 자, 어차피 직장에 옮겨가지고. 자, 근데 새로운 직장에 취업이나 전근 다 돼요. 근데 요건 안 돼요. 사업상용편은 악용의 수지가 있어가지고 안 됩니다. 자, 거기 왜요? 그러면 사업하려고요. 그래서 사업상용편은 안 됩니다. 사업상용편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아요. 옛날에 나온 적이 있고요.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같은 것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으로 갔어야 돼요. 세대 전원에. 자, 이런 요건입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미음번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비읍번입니다. 비읍번. 왜? 비읍번 봅니다. 거기 326페이지 비읍번. 고우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서 등록과 그 다음에 민간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를 연증가율에서 연을 빼버리세요. 요새 올해 연을 없애버렸어요. 연증가율이 아니라 그냥 증가율입니다. 연증가율에서 연을 지워버리고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 자, 5% 초과하는 경우.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제외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뭐 시옷번 같은 것은 보면은 비읍번이나 시옷번에서 시옷번 같은 것도 역시 시옷번 한번 볼게요. 고우자가 조정대상적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집화한 사실이 증빙서류에서 확인된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냐는 경우에 그래서 이 비읍번과 시옷번은 거주기한 요건을 요하지 않는 경우인데 비읍번, 시옷번은 거주기한 요건을 요하지 않는 거예요. 거주기한, 거주기한 요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비읍번, 시옷번을 묶어가지고 여러분이 비읍번하고 시옷번은 묶어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경우는 거주기한을 요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거주기한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요. 거주기한을 요하지 않습니다. 비읍번, 시옷번. 그냥 적어놓기만 하고 갔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 자, 이렇게 해서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해야 되는데 2년 미만 보유했는데도 비과해서 봤을 때 특례에요. 건설임대주택 특례는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주까지 세대 전원이 몇 년 거주해야 돼? 5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1세대 1주택비, 부토지, 전부 일부가 수용당했다. 비과세고요. 또 이건 관계없이. 해외이조. 또 1년 이상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 거주하기 위해서 세대전 출국하는 거. 이거는 출국일로 몇 년 내 팔아야 돼? 2년 내 팔아야 되고. 자, 부디한 사양도.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취약, 질병, 근무상 형편, 부디한 사양도 하고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주고 이전하면 뭐한다? 비과세다. 이 사례 문제라면 1년 이상 거주했는지 꼭 확인해야 되고요. 자, 이 정도 보시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6번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주택이 두 채예요, 여러분. 주택이 두 채인데 그중에 먼지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를 봐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입니다. 먼저요, 양가로 1번에 특별히 별표시 해놓고 봅니다.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 2주택입니다. 국내 1주택을 수여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자기가 건설에서 취득한 경우 포함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저 밑줄입니다. 여기부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요. 그러니까 인타발이 종전주택 취득하고 나서 1년 지나서 신규주택을 취득했어야 돼요. 집 하나 샀고 내가 한 8개월 만에 또 집 하나 사고 이건 안 돼요.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것도 밑줄입니다. 계속 그 신규주택 취득한 날부터 몇 년이야?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주택이 두 채지만 1세대 1주택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1세기 주택은 자, 신주택 취득을 몇 년 내 팔아야 돼? 3년 내 양도하면 됩니다. 근데 다만 327페이지 3년 내 양도하지 못해도 3년 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으면 이건 참고고요.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종전의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2년 내라고 돼 있는데 2년 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2년 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개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개정이 돼가지고 저를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개정이 되는데 어떻게 개정이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개정 내용이 반영이 안 됐어요. 나중에 외학집에는 개정 내용이 반영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1년 내로 바뀌었어요.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세대전원이 또 그 주택으로 이사를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팔아야 되고 기간이 짧아졌어요. 몇 년으로? 1년으로 그럼 한번 봅니다. 이건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쪽에 쭉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한번 봅니다. 우리가 주거이전을 목상에 일시적 1세대 주택은 이거 종전주택이 있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종전주택이 있고 종전주택이 있고요. 종전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종전주택 취득후 취득후 몇 년이요? 자, 1년 경과 후에 인터벌이 1년이 있어야 돼. 1년 경과 후에 신주택을 새로운 신주택을 취득했어야 됩니다. 이 신주택을 취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몇 년 내 팔면 돼요? 3년 내 양도하면 3년 내 양도를 하면 집이 지금 두 채인데도 1세대 1주택 양도로 봅니다. 물론 비과세 받으려면 보유기한 요건이나 고주기한 요건 같은 것은 갖춰야 됩니다. 1세대 양도로 봅니다. 자, 근데 요건대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볼게요. 만약에요. 이게 중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요.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조정지역에 있고 자, 그 다음에 신주택도 조정상지역에 있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조정상지역에 있지 않으면 3년 내 양도하면 돼요. 근데 두 개다 조정상지역에 있을 때는 요거 몇 년 내 양도해야 한다고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몇 년 내? 요거 1년 내 양도해야 됩니다. 1년 내. 종전주택을 1년 내 양도를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대 전원이 신주택으로 자, 1년 이내에 이사를 와가지고 거주를 해야 돼요. 부득이한 사이가 있으면 괜찮지만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조정상지역 종전주택은 조정상지역에 있고 내가 요번에 새로 주득하는 주택은 종종대상 그러니까 종전은 조정상지역에 있지 않았어요. 새로 주득하는 주택은 조정상지역에 있어요. 자, 신주택은 그러면 몇 년 내 팔면 돼요? 3년이에요 다. 둘 다 조정상지역이 있을 때가 몇 년 내? 1년 내입니다. 요게 2년이었다가 요게 요번에 2020년 개정세포 1년 내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거 또 이사 와야 한다는 거 요런 것들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봅니다. 둘 다 조정상지역이 있을 때는 둘 다 조정상지역이 있을 때는 그런 때는 신주택주택일로부터 1년 내 주택으로 세대전의 이사화를 와야 돼요. 그리고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되고 또 신주택주택일로부터 몇 년 내? 1년 내 종전주택을 팔아야 되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자, 2020년 개정세포입니다. 지금 2년이었다가 요렇게 바뀌었다는 거 그걸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잡다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 327페이지 또 혹시 이거하고 또 관계된 분이 있으면 그 327페이지 참고에 하단에 327페이지 하단에 참고에 조정상지역 내 1세대 유택 비과세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에 관한 거 있잖아요. 요게 그 예외에 대한 게 있으니까 요거도 한번 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고 요거는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 넘어갑니다. 자, 329페이지 나머지는 다 됐고 329페이지 과감하게 넘어갑니다.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유택입니다. 자,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유택은 어떤 거냐면 먼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내가 주택 하나가 있었어요. 일반 주택이요. 일반 주택이 있었는데 주택 하나를 상속받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어떤 주택을 이거는 양도식이 제한은 없는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냐가 포인트예요.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냐면 이 상속계시 당시 소유했던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요것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로 봐요. 그런 거지 만약에 상속받은 주택 요것을 먼저 양도한다. 요것을 먼저 양도하면 요거는 과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또 이런 거 어떤 거예요? 제가 부모님한테 집 하나 상속받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또 내가 주택 하나를 그 이후에 주택 하나를 샀어요. 일반 주택을 그랬을 때는 이 특례 제공 안 됩니다. 상속계시 당시 이미 일반 주택이 있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주택을 상속받았어요. 아이고, 내 의지로 1세대 2주택 된 거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상속받은 주택 2주택자가 된 거니까 이런 때는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2주택 양도로 보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과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몇 년 양도해야 한다 제한이 없어요. 다만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냐가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래서 거기 양가로 2번 봅니다.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320회지면이 꼭대기 동가라미 1번이요.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해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는 과세한다는 거 밑줄이고 동가라미 2번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조용은 그래서 복잡하게 돼 있는데 거기 다섯 번째 줄인가요? 하이라이트 표시되어 있죠?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세대 양도 비과세 규정을 조용한다는 거 밑줄이요. 고만. 그래서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합니다. 나머지 잡다한 얘기는 다 참고했고요. 양가로 3번을 봅니다.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 유택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을 위해서 세대를 합칩니다. 그러면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고 살기 위해서 세대를 합치는데 효도 과정이 1세대 2주택 돼가지고 불익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방예의지국에서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몇 년 양도요? 10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양도로 봅니다. 먼저 양도하는 때 아무거나 10년 양도하면 1세대 양도로 봐요. 꼭 부모님 주택 먼저 양도해야 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자식주택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거나 먼저 한다는 유택은 1세대 양도로 봅니다. 학과는 몇 년 내? 10년 내. 여기서 학과 1이라는 것은 실무적으로 주민목표상의 전입을 이를 말합니다. 10년 내 양도하면 됩니다. 가로노키로 최근에 시험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거는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 유택은 이때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말합니다. 그 범위 나오죠. 329페이지 직계존속의 범위를 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몇 세 이상? 60세 이상이 돼요. 아 근데 요즘은 직계존속이 60세면 너무 새파란데요. 자 어떻게든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60대가 부모님이 자식들 2, 30대들을 먹여살리지 먹여살려요. 자 그래서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이 해야 되고 2번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해서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양치 모두 60세 이상인 것을 요하지 않고요.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사는 것도 포함해요. 둘 중에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되고요. 3번이요. 이게 작년에 신설된 규정인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용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으로서 기익재정부여행이 정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60세 미만이어도 직계존속이 60세 미만이어도 불치병에 걸렸어요. 암이라든가 희귀성 만취성 질환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60세 미만이어도 어쩔 수 없이 자식이 모셔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일정한 질병에 걸려있다. 그러면 60세 미만이더라도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333페이지에 장기정담보도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양가로 4번 보입니다. 혼인으로 인한 1세대의 유택입니다. 동가름 1번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의 유택을 보유하는 경우에요. 남자가 장가오면서 집안 채가고 옵니다. 여자가 시집오면서 기특하게 빈몸으로 오지 않고 집안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1세대의 유택이 됐을 때 혼인한 날부터 몇 년이요? 밑줄이요? 5년 내 먼저 항도하는 주택은 1세대의 양도로 봅니다. 아까 노부모, 동거부 양은 몇 년 내? 10년 내. 근데 이거는 5년 내 양도하면 아무거나 먼저 항도하는 주택은 1세대의 양도로 봅니다. 주택이 두 채야 돼요. 양가로 5번 지정문화재 및 등록 문화재주택으로 인한 1세대의 주택입니다. 지정문화재주택도 하나가 있고 일반주택이 하나가 있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몇 년 내 양도한다 제한이 없고 두 번째 줄 어느 주택을 먼저 항도해야 돼?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의 양도로 보는 거지 등록 문화재주택을 먼저 항도하면 과세입니다. 일반주택 먼저 항도해야 되고 양가로 6번도 요건이 엄청 복잡하지만 자세한 거 필요 없고요. 동그라미 1번 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면 지역 또는 면직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 각각 1개시조약인 1세대가 어느수록 먼저 항도해야 돼? 일반주택을 먼저 항도할 때 1세대의 양도로 보는 겁니다. 농어촌주택 먼저 항도하면 과세입니다. 일반주택 먼저 항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올해 5월달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넘어갑니다. 과감하게. 332페이지입니다. 하여튼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 있으면 어느틀 먼저 항도해야 한다? 일반주택.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다음에 332페이지 농어촌주택에 자세한 요건이 나오는데 지금 시간 쓰지 마시고 양가로 7번 봅니다. 실수요 목적의 수도권 밖의 수지하는 주택으로 인한 1세대의 주택입니다. 취약이나 근무상영편 질병에 의한 그 밖의 불기한 사이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수지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 일반주택을 국내에 가까이 1세대가 어느틀 먼저 항도해야 돼? 일반주택을 먼저 항도할 때 1세대 양도로 봅니다. 다만 또 밑줄입니다. 그 불기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해소된 날부터 몇 년 내? 3년 내? 양도환경에 한해서 비과세 적용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집 하나 있는데 지방에 취약이나 근무상영편 질병 위향으로 내려갈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지방에 주택을 삽니다. 그러면 세금 걱정하지 말고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 가는 거니까 주택을 사라. 그러면 그래서 1세대 주택이 됐을 때는 수도권에 있는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주택? 1주택 양도로 봐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방주택 경계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실수요 목적으로 수도권 밖의 수산주택을 취득했을 때 똑같이 이것도 수도권 밖의 주택을 먼저 항도하면 안 돼요. 어느 틀 먼저 항도해야 돼? 일반주택을 먼저 항도해야 됩니다. 어떤 주택 먼저 항도하냐가 포인트고요. 양가로 8번 장기임대주택특례입니다. 이건 또 어떤 건지 살짝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여러분들 중력이 떨어지시는데 이거 실생활과 많이 관련이 있잖아 여러분들. 실무에 나가서도 그렇고 꼭 중요한 지식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장기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이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용주택도 똑같아요. 임대주택이 하나가 있고 여기 그 다음에 장기임대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거주주택이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은 몇 채 있으든 상관없고요. 거주주택이 있습니다. 거주주택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되느냐. 거주주택. 이것을 먼저 양도할 때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로 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로 봐요. 그런데 얘 비과세 받으려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는데 먼저 양도하면 그런데 이걸 비과세 받으려면 비과세 받으려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는데 비과세 받으려면 2년 보유권도 갖춰야 되고 보유기간 중에서 보유기간 중에서 특이하게도요. 2년 거주도 해야 돼요. 2년 거주도 해야 돼요. 이거는 조정상적과 관계없어요. 거주택을 양도했을 때 2년 거주까지 해야 한다는 거. 이런 걸 좀 주의합니다. 그래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년 거주까지 해야지만 이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장기임대주택 이걸 먼저 양도했어요? 이거 먼저 양도하면 과세입니다. 이거 먼저 양도하면 이것도 과세입니다. 이거 먼저 양도하면 과세. 이렇게 해서 장기임대주택특례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등록한 주택도 똑같아요. 그리고 일반주택이 있을 때 어느 틀을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 332페이지 양가로 8번 장기임대주택특례에서 동가라면 1번 보겠습니다.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과 그 밖의 1주택, 거주택을 국내수야구는 1세대가 각각 해당 어떤 주택?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주택 양도를 봅니다. 쭉 몇 줄이요? 그 다음에 동가라면 기업본부입니다. 나머지 잡다한 내용들은 볼 필요도 없어요. 동가라면 기업본 거주주택입니다. 보유기간 중에 몇 년 거주해야 된다? 2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특이하게도. 자, 몇 줄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번 장기임대주택에서 이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에서요. 그 두 번째 줄 임대보증금 끝에 임대료 연증가율이 5% 초과가 될 거예요. 이거 연자를 지어버려요. 연자가 올해 삭제됐습니다. 그냥 임대료 증가율이 5% 초과하지 않아야 되고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 333페이지 1세대주택 특내요. 지금 본 내용들이 그 표에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먼저 보세요. 거주 이전을 먹자간 일시적 1세대주택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된 후에 신주택 취득하고 신주택 취득 몇 년 내 팔아야 돼? 3년 내. 다만 꽃표시 맨 아래 333페이지 표 아래 조정대상 지역 내 신규주택의 이주택 해소기간 종전주택이 조정상 지역에 있고 또 신주택도 조정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이거 몇 년 내 팔아야 한다? 2년을 몇 년으로요? 1년으로 이제 고쳐줍니다. 2년을 몇 년으로? 1년으로 이걸 수정합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봅니다. 표를. 노부모 동구봉향으로 인한 1세대주택은 합친 나라로 몇 년 내 팔아야 돼? 10년 내. 먼저 항단주택 아무거나 1세대주택으로 보고 혼인은 5년 내 먼저 항단주택 1세대주택으로 보고 그런데 수도권 밖의 수도자녀주택 특례는 사위해소일로부터 취약이나 근무상용표 같은 사위해소일로부터 3년 내 팔아야 되고 상속으로 인한 1세대주택 등록 문화재주택 농어천주택 등래 장기 가정 어린이임주택 등래는 원칙적으로는 양도식이 제한이 없어요. 몇 년 양도한다 제한이 없어요. 귀농주택이라도 나중에 그런 것만 예외가 있지는 하지만 그런데 장기 가정 어린이임주택이나 장기 임대주택은 어떤 주택을 먼저 항도해야 되느냐 거주택을 먼저 항도해야 되는데 이거 비과세 받으려면 보유현정에 몇 년 거주까지 해야 돼 특이하게도 2년 거주까지 해야 한다는 거 이런 걸 주의합니다. 이렇게 해서 표에다가 불빛이 해놓고 역시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1세대 2주택 주택이 두 채인데도 1주택 양도로 보는 특례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문제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는데요. 예제 문제 풀어보는데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2주택을 보유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1번 혼인으로 인한 1세대 유택으로서 혼인하는 날부터 5년 내 먼 장도하는 주택은 1세대 유택을 한번 들어보죠. 2번 60세 이상의 노부모 동부모양에서 1세대 유택이 된 경우 세대 합체 날부터 몇 년이요? 10년 내 먼 장도하는 주택 1세대 유택 양도로 보고요. 그렇죠? 3번 법령이 정하는 농어촌 주택에 소유한 1세대 유택으로서 먼 장도하는 일반 주택 어떤 주택이 먼 장도해야 돼? 일반 주택 맞잖아요. 4번 부모로부터 증여받음으로써 1세대 유택으로서 2주택이 된 날로부터 5년 내 먼 장도하는 종주주택 그래요? 아니요. 아까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유택 일반 주택이 있었는데 주택을 상속받아서 1세대 유택이 됐을 때는 일반 주택 양도할 때 1세대 유택 양도로 보는데 증여받은 거는요? 아이고 증여받은 거 비교하시면 다 증여하지 아닙니다. 증여는 이런 경우 4번은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매수의 등기지원으로 공부상 1세대 유택으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시점에 사이상 1주택이 확인된 경우 내가 팔았어요. 나는 그런데 매수인이 등기지원을 자기 명의로 안 해감으로 인해서 등기지원이 돼가지고 내가 등기부상으로 1세대 유택이 된 것은 봐줍니다.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업원 입주권과 관련한 것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 있고요. 나중에 살짝 알려드릴께는 알려드릴 건데 전혀 쉬었지 말고 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요. 쉬었지 말고. 그 다음에 338페이지 겸용주택과 딸린 토지에 대한 비과세 판정을 보겠습니다. 겸용주택 한번 볼게요. 고개 한번 드시고 여러분들 거기다 끝나갑니다. 힘드시지만 한 번 더 목운동합니다. 마지막 피치를 위해서. 아이고 반대로 돌립니다.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기지개도 화끈하게 재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힘내시면서 여러분 좋습니다. 힘내시고 자 거기다 끝나갑니다. 힘내시면서 겸용주택이 어떤 건지 한번 이것까지만 볼게요. 주거와 주거 이해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이에요. 근데 이게 1세대 유택 비과세 욕구를 갖췄어요. 그러면 주택으로 보면 비과세 욕구 상가로 보면 과세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338페이지 의의를 봅니다. 겸용주택이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의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을 말하는데요. 339페이지 봅니다. 겸용주택의 처리 방법 자 이거 어떤 얘기인지 제가 먼저 이거는 사례를 통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고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건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자 보겠습니다. 겸용주택이요. 주거와 주거 이의 겸용들은 겸용주택인데 이게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비과세 요건을 갖췄을 때 주택으로 보면 비과세 상가로 보면 과세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보세요. 주택 면적이 주택 2의 면적보다 커요. 자 그럴 때는요. 그럴 때는 자 요거 어떻게 하느냐 일단 건물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면적이 주택 2의 목표가 크다 그러면 요거는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전부 주택으로 봐요. 자 무슨 얘기냐. 그러면 주택 면적이 예를 들어서 60제곱미터하고 주거 2의 면적이 상가 면적이 40제곱미터에요. 그러면 비과세 되는 주택 면적은 건물 면적은 몇 제곱미터에요. 몇 제곱미터가 비과세입니까? 100제곱미터가 전부 비과세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으십니까 여러분? 자 근데 요번에는 주택 면적이 주택 2의 면적보다요. 작거나 같아요. 자 이랬을 때는요. 주거 면적이 40이고 반대로 주거 2의 면적이 60제곱미터에요. 이럴 때는 이럴 때는 법령이 이렇게 돼 있어요. 주택 2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2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니까 주택 2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니까 이 말은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에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해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그러니까 이때 비과세 되는 건물 면적은 몇 제곱미터냐고 그러면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니까 40제곱미터만 비과세고 건물에 있어서 그 다음에 60제곱미터는 어떻게 하고 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 되십니까 여러분? 자 부속 토지에 대한 것은 다음에 슬쩍 배우면 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겸영주택 건물에 대한 부분만 이걸 알아두시면 돼요. 계산 사례 문제로 이게 몇 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또 계산 사례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거 결론 봅니다. 이 부등호를 잘 봐놓으세요 여러분. 자 부등호를 잘 봐놓으면 이게 헷갈려요. 재산세에서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2에 교명되는 교명특일 때는 주택면적이 크더라도 주거분만 주택으로 봤어요. 재산세에서는. 그런데 양득세에서는 주택면적이 크면 뭐예요? 전부 틀어봅니다. 그래서 이거 이 부등호를 잘 보세요. 위에 있는 부등호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부등호를 잘 봅니다. 이걸 눈에 주택면적이 클 때 부등호 작거나 같을 때 부등호를 눈에 익혀두시면서요. 자 이렇게 익혀두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 얘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표현이 심하게 나온 적도 있는데 주택면적이 클 때만 주택면적이 주택이 예매보다 클 때만 전부 주택입니다. 클 때만 전부 주택. 자 그래서 재산세 교명주택과 헷갈리기 때문에 양득세 교명주택은 여러분이 어떻게 외우냐 자 보세요. 절차 구호 한번 외치면 돼요. 부등호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어떤 수강생 분들은 내가 무슨 시의꾼도 아니고 나 이런 거 하기 싫어 그런 사람이 있는데 시험장에서 교명주택 재산세에서 교명주택 나중에 이제 부동산 임대업에서 교명주택 이게 막 나와요. 이게 양득세에서 교명주택 이런 게 헷갈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헷갈려요. 재산세 일동건물 일동건물 양득세 교명주택 헷갈리기 때문에 계산 사례 문제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토지는 안 하고 제가 소수령으로 나올 걸 대비해서 건물에 대한 것만 외워두시면 돼요. 다 같이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외워보세요. 이거 하기 싫으면 그냥 이렇게 하세요. 제스처만 하면서 소리라도 리듬만 타면서 시작 부둥호 부둥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입니다. 클 때만 전부 주택이 작거나 같은 면보다 주거부만 주택이고요. 그래서 클 때만 전부 주택이고요. 이 표현이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교재 보시니까 339페이지 기본서 봅니다. 기본 339페이지 경영주택 처리 방법 동가람 1번 주택 면적이 주택 2회문보다 크다 그러면 기억번 주택에 있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조용하는 경우에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부로 복합된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에 그 주택 외의 건물인 경우에 여기 밑줄입니다.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밑줄이요. 주택 면적이 크다 그러면 뭐라고요? 전부 주택 제목이. 동가람 1번 제목이 밑줄이고 기억번에 전부 주택 비추이고 토지는 일단 시험 없지 마세요. 동가람 2번을 봅니다.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멕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기억번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 말은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주거 부분만 비과세. 주거 면적이 40 주거 2의 면적이 60제곱에 타면 주거 면적만 비과세입니다. 주거 면적만 비과세. 주거 면적만 비과세. 상가 면적은 과세고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는 어떻게 부등호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입니다. 그래서 그 표에 여러분들이 표에 별표시를 하시고요. 주택 면적 부등호를 보세요. 주택 면적이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이 부분은 주택을 보지 않으니까 주거 분만 비과세고요. 이런 것도 표에 별표 토지는 시험 쓰지 마세요. 나중에 사례연습 한번 해보긴 해볼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340페이지 예제 문제 같은 거 나중에 다음순간에 풀어드리면 돼요. 왜냐하면 26개 때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이 낮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340페이지 고가 주택입니다. 다음주에 우리가 고가 주택 살짝 보고요. 그 다음에 감면에 관한 거는 감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주에 실질적으로 양도세 계산 과정 많은 중요한 논점들이 있죠. 양도세 계산 어떻게 할 것인지 장특공제 이런 거 기본공제 세율 그 다음에 양도수 금액 계산 특례 납세 다음 시간에 중요한 내용들이 하이라이트가 다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대략적으로 한번 또 보고 오늘도 비과세 대략적으로 받잖아요. 1세대 1주택 1세대 2주택인데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는 특례 2년 보유를 못했는데 비과세 받은 특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봤습니다. 다음에 5월달에 바로 시작할 때 또 양도세를 5월달에 비과세 같은 걸 보면서 이걸 한 번 봤던 걸 또 보면 눈에 좀 익숙해져요. 거기다가 살 조금만 붙여서 이제 공부하면 비과세가 다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볼 거예요. 다음주에 실제로 중요하니까 빠지면 안 됩니다. 다음주에 한번 봐놔야지 5월달에 이제 양도세를 다시 볼 때 눈에 익숙하니까 좀 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꼭 다음주에 의식을 당부드리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따가 특강 들으신 분들은 특강 또 3시부터 하시면 되고 고생 많으셨고 건강 잘 챙기시다가 다음주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